절대 못 나와요 절대 3번 비둘기 아닙니다 3,2,1 야 여기 있어 여기 있어 1,2 1,2 1,2 1,2 1,2 1,2 1,2 오 마이 갓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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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성 씨 아니 나 여기서 박수 낙엽인 줄 알았어 정답은? 8번 없습니다 이제 방금 끝났어요 맞춰야죠 야 박수 진짜 도로에 낙엽인 줄 알았어 낙엽 세 바퀴 굴러는데 바람 불어서 난리는 낙엽이 자 3,2,1 아 괜찮아 괜찮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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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은 정답은 아 아 7번 까치 크게 해주세요 7번 까치 너 맞추면 죽었다 예 예 예 야 야 가만히 보면 내가 7번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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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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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대단하네 대단해 자 2등 점수야 네 약값이 더 나오겠다 점수야 네 약값이 더 나오겠어 점수야 점수야 야 서훈아 잘했어 아 아 아 너무 아쉬웠어요 재밌으면 돼요 그래 용류해변으로 가서 런닝맨 깃발을 찾아냈다 해변인거 보니까 이것도 뭘 봐, 뭘 봐 장난 나는 정말 장난이 30만 개 이상이 있어 광산 때 다 써보는 게 내 손 야, 그러면 너 여름에 나가는 거야, 엽씨? 예, 여름에 하려고 지금 야, 성훈아, 근데 진짜 당연한 얘기 했지만 너무 아프지 않냐? 예, 아프죠 아우, 힘들긴 힘들어요 경기 끝나면 더 아프지? 끝나면 바로 아파요 바로 할 때는 별로 모르다가 진짜 안 아프거든요, 그때는 안 아픈데 끝나면 바로 야, 근데 그 경기장 들어서기 전에, 경기 시작 전에 그 긴장감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야, 아 야 근데 그런 긴장 같은 거는 다른 데서는 없는 것 같아 없지 왜냐면 이게 진짜 몸 대 몸이 부딪히고 막 그런 길이 아, 이건 정말 우리는 그 긴장감 때문에 심장 터져서 그냥 그냥 끝날지도 몰라 시작하자마자 자, 야, 우리 1등이야 시, 양, 양 시, 양 어, 우리들의 사랑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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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아, 나 필 받으면 가사가 계속 나오는데 막 나와요, 멜론 센터가 예, 계속 나와요 길다란 팔다리로 뻗어져요, 스트레이트 쭉쭉 I wanna straight, 쭉쭉 I wanna hook, 쭉쭉 이게 쭉쭉은 포러스야, 쭉쭉 탁, 쭉쭉은 I wanna straight, 쭉쭉 I wanna hook, 쭉쭉